자 우리 2차 시험 시험 보는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은 올해 2차 시험 그동안 20여러분들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시험에 총 4차례가 있었는데 시험이 상당히 좀 요동쳤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초는 일단은 시험 바뀌고 나서 기존의 5과목에서 3과목 체제로 바뀌고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정을 좀 추구했고 그래서 문제가 좀 평이하게 출제됐고 작년 2차에 갑자기 그냥 우리 경찰 시험이 거의 널뛰게 해가지고 거의 뭐 한 6급 거의 준 5급에 준하는 원래 실질적으로 사실 뭐 경찰 채용 시험인데 경관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됐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경찰청에 많은 비판을 좀 받았죠. 일단 변비작 상실했다고 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차 시험에서 경찰청이 이게 좀 겁을 많이 먹었는지 많이 쫄았는지 문제가 또 너무 거의 물시험 출제했습니다. 작년에는 뭐 불시험으로 출제하더니 올해 1차 시험에서는 거의 물시험 해가지고 각 청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여경 같은 경우는 90점대 중반 커트라인이 거의 뭐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문제를 아무리 내가 실력 있다 하더라도 실수로 하나 틀렸다. 그럼 뭐 그냥 여러분들 쭉 해가지고 고배를 마시고 좀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2차 시험은 그동안에 작년 그 다음 올해까지 최근 몇 차례 시험에서 경찰청이 좀 많이 갈팡질팡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었는데 올해 2차 시험은 그래도 많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인 세 과목이 총평한다 그러면 일단 뭐 난이도는 한 중에서 조금 어려운다. 한 중중상 뭐 이 정도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경찰학에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 부분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났던 것 같고 문제가 이제 점수가 좀 깎였고 그 다음에 헌법쌤 여쭤보니까 헌법도 올해 1차 보다는 좀 어려웠다. 한 두 문제 정도 좀 어려웠다. 그런 말씀 좀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40문제 차지하는 경찰학 그 다음에 20문제 차지하는 헌법이 조금 어려웠고 그러니까 경찰학이 이번 시험에 키가 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형사법은 그냥 뭐 한 중, 굳이 뭐 난이도 디테일하게 좀 따진다. 그러면 중, 하 정도. 뭔가 조금 평이하게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세 과목에서 일단은 비중이 높은 형사법하고 경찰학. 이게 둘 다 어렵게 출제된다. 그럼 상당히 이게 거의 뭐 불시험과까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과목 중에서 하나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하나는 좀 평이하게 출제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출제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헌법을 좀 어렵게 출제했다. 그럼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고 헌법이 이게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0포인트가 문제가 쉽고 그 다음에 한 과목 40포인트. 여기가 어려우니까 문제는 좀 학생들이 느끼기는 좀 수월하게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형사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문제 참 바람직하게 잘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난이도 봤을 땐 난이도는 한 중, 하 정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좀 보면 우리 형사법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40문제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 나온 게 이제 사례형이 있죠. 혼합형 사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사례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례와 관련해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정도 준비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한 3개 이상 좀 출제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해 1차 가치 문제가 하나 정도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례 문제가 하는 역할이 학생들의 시간을 좀 딜레이시키는 좀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3문제가 됐다. 그러면 보통 문제 푸는데 5분에서 6분 정도 길게는 7분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좀 올라가는데 올해 2차 시험에서는 사례 문제가 두 개가 출제됐습니다. 일단 위전창에서 학설 문제가 하나 출제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0번 혼합형 형법하고 형사헌법 일단 짬뽕안 그 형태가 출제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두 개 사례 마찬가지 무난하게 그냥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법에서 우리 종본 파트에서 판례가 사례 문제로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뭐 사례 문제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판례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올해 2차 시험에서 사례 문제는 두 문제 정도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비율을 봤을 때는 형법 총론, 형법 강론 그 다음에 형사헌법에서 수사 증거 해서 전반적으로 비중을 다 유지했어. 형법 총론, 형법 강론 35%, 35% 그 다음에 수사 증거, 6문제, 6문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이번 시험은 일단 최신 판례하고 최신 기출이 많이 출제됐죠. 늘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사법에서 일단 나오는 거,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는 일단 우리 형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일단 판례를 메인으로 깔고 여기다 이제 최신 판례 혹은 최신 기출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조문 또는 학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비중 있게 출제하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사례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것들이 학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어려운 학설을 많이 출제한다거나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혹은 최신 판례 많이 출제한다. 아니면 조문을 출제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좀 등한시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고별이 좀 맞을 수밖에 없겠죠. 점수가 뚝뚝 떨어져 가니까. 전반적으로 공부할 때 밸런스 있게 일단은 형법이다 그러면 판례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최신 판례, 최신 기출을 꼭 챙겨보시고 그건 형사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 형법이다 그러면 조문, 학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형선포까지 합해서 사례형 문제 종합적으로 좀 여러분들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이거 챙겨보십시오라고 편식 결제하지 마시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 절대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이렇게 출제해야 되든 저렇게 출제해야 되든 여러분 점수가 요동층으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박스형이 있는데 박스형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전체 한 40문제 중에서 한 25포인트가 넘어간다. 즉 한 1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좀 나이도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한 13개, 14개, 15개 나온다. 그러면 정말 올라가는 거고 경관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예전에 경찰학이나 거기서 박스형 문제가 심지어 40개 중에서 한 20개, 21개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올해 2차 시험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7개 정도로 그냥 뭐 그렇게 망이 출제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좀 적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 형법, 그 다음에 형사법이다.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 총론에 맨 뒤에 죄수론과 형벌론이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죄수론 파트는 무난하게 박스형 문제는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형벌론 파트가 아예 출제가 안 됐죠. 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법 강론이다 그러면 일단 재산범죄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재산범죄가 일단 세 문제가 출제됐고 문제도 박스 문제 하나로 나왔습니다. 재산범죄도 그냥 무난하게 출제됐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파트가 문서제 파트인데 문서제는 그냥 평양에 쉽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원법에서 여러분들 증거 파트에서 늘상 학생들이 일단은 고배를 마시고 힘들어하는 파트가 우리 전문법칙이죠. 전문법칙도 문제가 두 개로 일단은 문항수가 두 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세 개 이상 좀 나왔다 그럼 부담이 되는 거고 두 개 정도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비중이 있게 나온 건 아닙니다. 문제도 많이 어려웠던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법 형사원법 파트에서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를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진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평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문제를 볼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거는 아마 시험을 보고 나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잘 분석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내년 1차 시험에 그거에 맞춰서 잘 대비해서 내년 1차 시험에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해드릴 거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올해 2차 시험 문제가 많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극강 난이도 난이도가 상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이 좀 필요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하 정도 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중심으로 이걸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내년 1차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시 올해 나왔던 최신 기출 다시 한번 싹 훑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9월 달쯤에 최신 기출 문제집 그러니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고시, 변호사 시험, 법원 행시 그 다음에 승진, 경관, 그 다음에 우리 채용시험 그 다음에 검찰직, 법원직 이런 거 해가지고 싹 해서 최신 기출 문제집 할 테니까 그거 나중에 꼭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설명이 필요한 거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 못 참게 중요할 게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거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 파트 2에서는 어떻게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할 건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 문제를 먼저 좀 보실게 우리 사례 문제 8번하고 40번 문제 이걸 먼저 보고 자 순차적 1번부터 좀 볼게요. 우리 8번 문제 좀 볼까요? 자 8번 문제가 선생님들마다 또 학생들마다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 아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아 이 문제 뭐 그렇게 선생님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학설강의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는 난이도는 여러분 한 중하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위전착 단원이 워낙 어려우니까 여길 갖다 하를 주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저랑 같이 학설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절대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전착은 워낙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위전착 몇 개 출제강생이 높은 것들을 꼭 찝어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위전착, 즉 오상방위다 그러면 우리 패턴이 있었죠. 유형 세 가지. 우리 첫 번째 패턴이 있었고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패턴이냐. 두 번째 패턴에 해당하죠. 우리 P2라고 해서 패턴2 위전착과 관련해서 패턴2다 그러면 위전착은 기본적으로 오상방위다. 행위자한테 일단 과실이 있는 사례였죠. 그게 패턴1하고 패턴2였고 패턴 쓰는 과실이 없는 사건이고 과실이 있는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다. 그게 패턴1, 살인이나 상해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패턴2,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대표적인 게 우리 폭행이나 명예훼손 주거침입 있었죠. 이거는 패턴2에 해당합니다. 패턴2다 그러면 학설 5개 학설 중에서 우리 고위범으로 빼는 엄격 책임성 얘만 고위범 빼고 나머지는 과실로 가는데 이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싹 무죄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문 우리 박스의 지문 좀 보시면 사례에서 갑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인하고 상해 고위 없이 방을 생각하고 폭행했네. 상해할 고위 생각이 없다 하면 그럼 상해죄로 빼지 말고 폭행으로 빼라고 했죠. 그런데 폭행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죠. 그러면 이건 전역자는 패턴2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인의 과실이 회피 가능했다. 즉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구나. 그러면 이때 확실하네. 패턴2네. 밑에 이제 가나 다라고는 아닌데 가번 불법을 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고 위법성 조학사의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로 나눈다. 아 이거는 뭐 여러분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1호이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1호. 그 다음에 나번 위법성 인식을 고위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서 금지착오로 본다. 법률의 착오다. 아 얘는 엄격 책임설이죠. 우리 엄격 책임설 얘는 무조건 고위범을 뺀다고 했죠. 고위범. 만약 당연히 과실이 없다. 그럼 무죄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번에 위법성 조학사의 전제 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의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하네. 아 유추 적용한다. 그럼 유추 적용설이죠. 유추 적용설. 그 다음에 나번에 고위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이중적 지위. 이 학살이 조금 어려운데 이중적 지위이다. 그 다음에 위의 사례는 구성요건의 고위는 인정되나 책임고위가 탈락돼요. 결국 구성요건 착오가 법역과적으로 동일하다. 그럼 이건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그러면 P2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우리 가번, 나번, 다번, 나번 어떤 학선을 일단 잡아낸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결론 잡아내는 건 어렵지 않죠. 일단은 엄격 책임설이다. 그럼 얘는 폭행죄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과실폭행이 돼. 과시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가 된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이 문제는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다. 그러면 사실 난이도 하 정도 조금 이 단원이 어려우니까 그냥 중하 정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메인드의 40번 혼합형 문제 좀 볼까요. 혼합형 사례 문제. 혼합형 사례 문제.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 사례 문제가 좀 분석하는데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형법하고 형사헌법 두 개 이제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담을 좀 느끼는데 우리 40번 보십시오. 40번 일단은 박스형 문제가 아니었고 짐도 그렇게 많이 긴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40번에 연구실을 함께 운영하는 갑과 을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학교 법원에 지원한 금 지급을 신청한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 신청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명목으로 학교 법원으로 함께 1억 원 상당의 송금을 받았다. 일단은 얘네들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만 을은 2022년 8월에 퇴직한 이후에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일단 중간에 여러분들 이탈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동전 범위다 그러면 실행의 작소 같이 하고 그 중간에 이탈했다. 그래도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죠. 전체 범죄에. 이후 갑과 을에 대한 재판사 검사 연구실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선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한 A는 갑과의 관계 우려의 조서의 진정성률을 비롯한 일체 증언 거부했네. 증언 껍고를 행사했다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정당한 사유가 있든 정당한 사유가 없든 일단 참고인이 일단 증언 껍고를 행사했다. 우리 314조. 314조의 원 진술이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때 진술 불능에 해당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거 해당 아니라고 했죠. 일단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갑과 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을 지급받는 거에 사기죄에 당하는 경우에 각 지급 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전체로 하나 쭉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기죄 포괄 일제로 보는 거고 만약 이거 상습성 인정된다. 그럼 당연히 이거 상습 사이가 되겠죠. 근데 이거 상습법 인정된다. 그 얘기는 없었고 그 다음에 2번 A가 증언을 거부하면 갑의 반대신문권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 A의 증언 거부가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갑의 반대신문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일단은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데 어떤 정당 사유가 있었냐 정당 사유가 없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일단 증언 거부했다라고 하면 우리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반대신문권이 인정이 안 됐죠. 반대신문권 됐다 했다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 반대신문권이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증인은 기본적으로 누구냐 검사가 여러분들 불은 증인일 거고 당연히 검사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 시정, 과장, 왜곡 이런 것들 반대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반대신문권이라고 했고 반대신문권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은 퇴직 후에 갑의 금으로 송구받을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다. 중간에 이탈했다 하더라도 전체 책임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만약에 A가 법조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이 맞는데 일단은 조작된 게 아니네. 일단 진정 성립했죠.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자백은 아니다. 이거 내용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진정 성립이 될 것이냐. 진정 성립은 내용 인정.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조작된 건 아니냐. 이걸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X가 된다. 40번 문제도 우리 2차 시험에 나왔던 40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몇 개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40번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들 거의 고득점 방정 문제라고 확인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이 문제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객관적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번부터 좀 볼까요. 1번에 이제 우리 재용법정주의 재용법정주의가 거의 단골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정답이 1번으로 처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거의 잘 안 다루는 헌법상의 판례를 출제를 했는데 일단은 문제 보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2번하고 3번, 4번은 충분히 소호가 되죠. 소호가 되고 1번은 소호법으로 해서 답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여러분들 현재 법규정에 그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연 음란죄에서 음란성 이게 명확하냐 현재 법규정이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 내일 한 선동죄, 선동 개념 이게 명확하지 않냐 현재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없죠. 우리 부당이득죄도 마찬가지 기본강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출심학강의 때도 제가 판례 거기서 관련 판례 몇 개 좀 설명해 드렸죠. 일단 우리 알바께 했을 때 한 50배, 45배 폭리추였다. 그럼 이거 부당이득죄냐 아니라고 했죠. 법전문까지 제가 직접 이거 밑줄 꺼놓으면서 부당이,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치두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3자리 수준이 된다. 한 100배 정도 폭리추였을 때 그때 우리 부당이득죄된다고 해서 법전문까지 체크를 해드렸죠. 그럼 현재 명문에 규정이 있다는 얘기네. 규정이 있다. 아, 그럼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일단 잡아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시간적 좋은 범위 아, 이거는 뭐 판례 우리 작년에 이거 나오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자, 그 다음에 올해 1차에 안 나왔죠. 안 나오고 올해 2차에 이건 꼭 나온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객관위 기출 총정리의 문제 완전히 그냥 수수록 했잖아.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3번에 우리 자, 1번, 2번 쭉 나왔는데 4번 이거는 뭐 구속력권 차고인데 학사력 하긴 그렇죠. 판례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 평이하고 4번, 5번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에 박스로 나왔는데 자, 6번 문제도 굳이 뭐 난이도 따진다. 그러면 한 중하 정도? 중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박스가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 뭐 중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6번에 우리 기역은 당연히 뭐 수지침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여러분도 쉽게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니은 자, A노동조합 조합원 갑등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서면 신고 의무 자, 이건 경관위 나왔죠. 최근에 이 경관위 나왔고 제가 누누히 여러 차례 자, 일단은 이 판례 다뤄드렸습니다. 자, 서면 신고 의무에 따른 쟁의행의 일시, 장소, 참가, 인원 그 방법 관한 서면 신고하지 않고 쟁의를 한 경우에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이다. 쟁의행의 정당성이 부정되냐 라운데 경면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판례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했고 그래서 X가 되고 자, D급짐은 또 이것도 뭐 최근에 여러분들 찍기 특강 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거 자, 이 판례도 우리 객관위 기초정병원에 판례 나왔었고 그래서 이것도 뭐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 니을 니을은 올해 여러분들 최신 기초에서 검찰직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 객기총에 그대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니을 갑이 가정폭력범죄 처벌된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 명령 위반에 피해자는 A의 주거제에 접근하여 문자매세에 보낸 경우에 자, 이에 대해서 A의 양해는 승낙이 있었다면 갑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상계에 이배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법원의 말을 무시했죠. 우리 법원의 말을 무시했다. 짤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최신 기출 다 말씀드렸고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꼭 중요한 게 당연히 우리 형법이다. 그럼 판례는 당연히 비중이 높으니까 판례 메인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최신 판례, 최신 기출 꼭 챙겨야 돼. 어떤 학생들 가끔 물어보면 선생님 최신 기출 요구 뭐 꼭 중요합니까? 혹은 최신 판례 중요합니까? 꼭 챙겨봐야 됩니까? 챙겨보지 않으면 이 꼴란 되니까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어가 빠지고 나서 세 과목 체제로 가다 보니까 한 문제만 내가 실수로 틀렸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붙냐 아니면 떨어지냐 이 손에 있는 거야. 그 다음 내가 붙었을 때도 아 맨 끝에 문 닫고 들어갔냐 아니면 내가 한 1배수에서 한 1.2배수 안 해드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런 것들 절대 등한지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또 7번에 보기 4번 좀 볼 거예요. 7번에 보기 4번 일단 원자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학설 때도 말씀드렸고 원자행 관련해서 지금 나올 만한 거 다 나왔거든. 근데 계속 안 나오는 게 요지문이라고 했죠. 사례까지 설명드렸죠. 사례 뭐라고 했냐. 내가 오늘 낮에 내가 야 에이 오늘 밤 죽여버리겠다. 밤 10시에 해서 일단은 오늘 6시에 술 떡이 되도록 먹고 나서 밤에 얘 칼로 찔러 죽여버렸네. 보니까 얘 시계가 있었네. 이거 가져갔다. 그럼 이 경우에 살인죄는 이거는 원자행이기 때문에 살인죄를 처벌하죠. 그런데 절도하는 거는 이거는 원자행이가 될 것이냐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술 먹을 때 일단 책임 조각될 때 이거에 대해서는 고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 원칙으로 돌아가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했죠. 그거 설명을 드렸던 질문인데 이게 그대로 출제됐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7번에 대해서 낚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8번은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 여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여러분들 9번, 10번, 11번 그다음에 12번은 이게 최신 판례가 사례 문제로 좀 출제되는데 판례와 관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그냥 무난하게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 4번 1번 형법성 방정인 정보화의 범행을 한다는 청을 하면서 그 실행에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제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이거는 내가 위에 사람 문제 몰라도 이건 소고되겠다. 이건 당연히 소고할 거고 그다음에 2번 갑의 이러한 접근 매체 전달 유통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정보화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 물적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오케이, 이것도 소고될 거고 그다음에 3번 갑의 전달체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보화의 범행 결을 강화시키는 무형적 정치적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했고 그다음에 4번에 전달체 그로서의 행위를 한 때 비로소 일단 사기의 정보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전달체 행위를 한 때 행위 한 때 꼭 그럴 필요 없죠. 우리 여러분들 실행의 착수 전에 방조하는 것도 이것도 상관이 없죠. 일단은 그래서 꼭 전달체 그로서의 행위를 한 때 되는 게 아니다. 일단 사전 방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13번 13번에 우리 기용, 니은 당연히 이거는 소고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디귿, 니을 디귿쯤 볼까요? 디귿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일단 범죄단체 조직제정 우리 폭죄법 4조 1항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이냐 라고 하는데 아니다 싸그레서 하나로 봤죠 이건 뭐 이 판례 우리 객총회 그대로 있었죠 객총회 그다음에 우리 니을 이거는 최신 판례인데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개별적 범죄 행위와 동법, 위반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한계 행위로 평가돼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경이 아니고 실경으로 뺐습니다 이 판례는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상경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으로 뺐다 그다음에 우리 14번, 15번, 14, 15야 여기도 평이한 질문이고 16번도 좀 볼까요? 16번에 1번, 2번 16번에 협박제 우리 협박제 워낙 많이 했다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협박제는 우리 위협 이렇게 암기하십시오라고 했죠 위협 우리 협박제는 위험범이다 그래서 위협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번에 체포제 체포제는 일단 계속범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체포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뭐 지문 객총이 그대로 있다 강론에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 풀어봤으면 충분히 틀리거나 그럴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 그러면 이거는 체포제는 무죄가 아니라고 했죠 일시적이다 그러면 이때 체포의 미수다라고 했고 그다음 우리 17번에 강간제 1번, 2번, 3번, 4번 강간제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 강간제 1번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강간 나 얘하고 성관계 안 할 거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 또 18번 좀 볼까요 18번도 18번 이거 진짜 문제 딱 보면 4번부터 와? 오케이 바로 정답 나오겠죠 우리 개얼굴 합성했다고 했을 때 결론은 무죄라고 했죠 최근에 났던 중요한 최신 판례고 그다음에 3번 지문도 좀 보시면 3번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이지 않다?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악의적이지 않다? 일단 뉘앙스가 보니까 판결문에 판사가 무죄로 빼겠다는 입장이죠 무죄로 그럼 이 경우에 형법 20조에 의하여 2법상의 조각 대수가 있다 이것도 뭐 우리 다 다뤘던 질문이고 그다음에 우리 19번 보실까요 19번에 1번, 2번, 3번, 4번 어떤 사진을 보니까 19번이 이번 시험 19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19번 19번 왜 어려워? 우리 이거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계획 중에 다 있잖아 그다음에 최신 판례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최신 판례 강의 때도 다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원래 비밀침해죠 우리 판례가 거의 없었거든 그런데 최근에 이 비밀침해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워낙 중요합니다 거의 특특특 A급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최신 판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최신 판례는 당연히 중요하거든 중요하긴 한데 그 판례가 이 해당 파트에 거의 자라는 희소성이 높은 판례다 그러면 이 판례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통화 관련해서 통화변조죄 있죠 통화변조죄 사실 판례가 거의 없거든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 500원짜리 사건 하나 있죠 500원짜리 사건이다 그러면 여기는 판례가 희소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중요한 거야 마찬가지 비밀침해제 파트도 시험에 판례가 거의 안 나오는데 그쪽 파트가 판례가 거의 없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중요하다고 말씀을 늦춰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 19번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2번하고 3번 좀 볼까요? 형법 316조 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제 비밀침해제를 얘기하죠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 한 바 인터넷 개정된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미 비밀번호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했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 무죄가 되는데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 비밀침해제다 그럼 비밀이 설정되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풀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3번에 자, 형법 316조 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제는 봉함, 기타, 비밀침해제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길조수단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한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아, 비밀에 설정되지 않네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일단 내용 가져왔다 그럼 이거 비밀침해제 아니야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관련해서 비밀침해제가 되지가 않는다 됐다, 됐다,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객종이 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9번도 여기도 뭐 굳이 난이도 따진다 난이도 자, 일단은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거 화가 돼야 되겠죠 왜? 객종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자, 그다음 우리 20번 자, 20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기응, 니은, 티근 디귿은 우리 찍기 특강 퇴드렸죠 요 디귿 조심하십시오 아니, 니을 니은은 찍기 특강 퇴드렸고 니은도 찍기 특강 퇴드렸고 객종에서도 요거 수록을 했었고 그래서 뭐 니은, 티근, 디귿 요거 너무 쉽게 잡아낼 텐데 기응이 학생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트윈챙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기응과 그 다음 니을 요거 두 개 좀 볼게요 기응 자, 회사 직원의 퇴사한 후에 특별한 사정협란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 타인사무처리한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 배임죄가 되려면 타인사무처리자가 돼야 되는데 회사에 퇴사했다 즉, 제가 회사 중요 기밀을 가지고 가져왔다 USB 같은데 그럼 일단 배임죄가 되죠 혹은 제가 일단 재택근무하면서 회사에 허락받고 가져왔다가 만약에 퇴사했다 그럼 퇴사할 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퇴사할 때 우리 여러분들 배임죄가 된다고 했죠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 그럼 내가 이걸 반납하고 자, 일단 퇴사하면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 그건 배임죄가 되거든 그게 일주일 전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이 관련 정보를 회사 기밀을 제가 경제업체에 싹 넘겨버렸다 경제업체에 넘겼을 때 별도로 이거 배임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별도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줄에 컴마 다음에 퇴사한 회사 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제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를 이급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대해에는 따로 배임죄로 구성할 여지는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요구와 관련해서 지문이 조금 여러분들 학생들이 좀 헷갈리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미 여러분들 반납하지 않거나 유출했을 때 배임죄가 된 이후에 따로 했을 때 별도로 배임죄가 안 된다 그럼 학생들이 아 이거는 뭐 확실하구나 이렇게 잡아냈는데 앞에 배임죄가 된 이후에 이 문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럼 일단 배임죄가 되는데 라고 하는데 즉 이걸 반납하지 않거나 유출했을 때 배임죄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혼동해가지고 좀 낚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만 중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학생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40문제다 그럼 마이너스 한 4개 정도 점수로 한 사람한테 한 90점 정도 이 정도 일단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 남학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한 2개 정도 좀 더해서 한 2개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한 6개 정도 그럼 85점 정도죠 85점 정도 있을 때 이거 20번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여학생은 90점 이상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좀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커버 접었다 그러면 90점 이상 가는 거고 그렇지 못했다 그럼 이게 이제 참 이게 발목 잡을 20번 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22번 22번도 문제들이 조금 뭐 중요한 것들 나왔는데 이것도 뭐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다 왜? 우리 문풀도 다 했고 객총도 다 나왔잖아 1번, 2번, 3번, 4번 안 나온 거 없잖아 4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승진시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컴사기다 그러면 이득 얼마냐 자 제가 카드 주면서 2만 원 빼오세요 라고 했는데 5만 원 빼왔다 그러면 초과인 주는 3만 원에 대해서 컴사기가 된다라고 했죠 이거 다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아예 싹 바뀌었다니까 우리 형법상의 채권양도다 결론은 다 무죄 그래서 업무방해죄 부작용한 업무방해죄 안 된다라고 했고 거기도 무죄라고 했고 횡령죄도 마찬가지 우리 사기죄도 그냥 무죄 이렇게 다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 갑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를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 남의 땅에다 건물 무단 신축했다 이거는 우리 성계죄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1번 갑은 건물에 소유로써 해당 건물에 매입하기 위한 소유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을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에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은 목적으로 아들인 을에게 A가 거주하는 곳에 현관문에 설치된 도우라 게터 도우라에 비밀번호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을이 비밀번호 변경했다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죠 아들내미는 지 거 아니니까 아들내미가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됐네 그러면 아빠는 당연히 권리행사 방해죄가 교사가 되지가 않겠죠 이것도 우리 그대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번 시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구성이나 질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 공을 많이 들였구나 그다음에 질이 문제는 상당히 좀 괜찮다 그다음에 아마추어가 아니다 문제 출제한 게 작년 2차는 문제는 일단 문제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이 다른 시험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 수능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도 국어 시험 보고 쉬는 시간 주고 그다음에 수학 보고 쉬는 시간 주고 그다음에 영어 보고 쉬는 시간 주는데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그다음에 법원 행시도 마찬가지 1교시 보고 쉬는 시간 2교시 보고 쉬는 시간 3교시 보고 쉬는 시간 다 주거든 주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없잖아 우리 시험은 여러분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100문제 짝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지문이 됐다 됐다 이렇게 길게 해버린다 그러면 도저히 100분의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작년에 그게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됐는데 올해는 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량 자체도 100분의 풀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밸런스 맞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우리 형사법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차력이 좀 난이도를 상당히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형사법을 우리 난이도 조금 여러분도 내려가지고 중간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유지했던 일단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3번 23번 뭐 문서째인데 문서째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번 자 25번 나옵니다 24번 여기도 뭐 보시면 되고 25번도 일단은 박스로 뇌물죄인데 뇌물죄는 뭐 무난하게 나왔고 26번 우리 공무집행방해 여기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좀 볼까요 자 27번에 우리 기여 자 위증죄는 법률의 선산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여에 반하는 진술한 때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에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범적 평가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와 허리의 공수를 할 수 없으나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여하는 부분에 다소 오류가 있다 아 이거는 많이 했지 우리 다소 어쩌고 저쩌고 한다 우리 모욕죄에서 다소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 명예의 선제나 우리 모욕죄 다소 과장이다 과장 아니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소 오류가 있다 모순이 있다 모순 없다니까 위증죄냐 위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사처분을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우리 공동이다 여러분들 공동 증거 공동 증인이다 그러면 국가자법에서는 타익기 아니고 자기 걸로 관전한다고 했죠 자기 걸로 따라서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 자기의 증거를 자기를 위해서 인멸했네 그럼 이 경우에 설령 공범죄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이때는 증거인멸차가 되냐 아니다라고 했죠 공동의 증인 공동의 범인 그 다음에 공동의 증거 자기 거다 디귿도 마찬가지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의를 도피하게 하는 애가 동시에 다른 공범죄의 형사사건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의를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었다 증인 도피자가 되냐 우리 니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미음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었다 그 다음에 28번 여기서부터 형사소송법인데 형사원법 일단은 형사원법 형사원법이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 수사준칙이 거의 단골로 나왔었죠 수사준칙이 일단은 워낙 중요했는데 수사준칙이 아시다시피 지금 법무부에서 수사준칙을 많이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법 내용까지 한 상태고 11월 달에 일단은 요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준칙은 아마 이제 내년에 시험 준비할 친구들 관련해서 수사준칙은 법 개정된 내용까지 제가 반영해서 9월 달에 개권 기출 총정리가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사준칙은 여러분들 조문을 산발적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형법에서 조문책 봤잖아 조문을 싹 같이 보는 게 훨씬 편하고 학설도 마찬가지 같이 보는 게 훨씬 편했죠 수사준칙도 마찬가지 제가 수사준칙 1조부터 해서 쫙 해가지고 개정사항까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제가 가을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수사준칙은 그걸로 일단 싹 쳐내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 28번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우리 1번, 2번, 3번, 4번 먼저 4번 볼까요? 4번 검사에 수사계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방지, 경제범죄 등 대통령이 청하는 거 검찰청법인데 사실 거의 다르진 않는데 사실 이거 몰라도 정답권에서 전혀 지장은 없었고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사법경찰은 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지체 없이 관계사를 증검하라 삼계첨발해, 검사가 사건 송치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도 일단은 독자적인 수사전결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봐서 아, 이거는 뭐 송치할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송치, 불송치할 수가 있죠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 9번 여기야 뭐, 여기는 뭐 문제예요 평이한 문제이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30번 좀 볼까요? 자, 우리 30번에 우리 기역, 니은, 디근디은의 30번에 기역 좀 보겠어요, 기역 자, 경찰관들이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 근거로 체포조차 착수했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청차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추는 저항하는 피의자, 별도 범죄는 특수공무위 방해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네 자, 일단 영장 집행하려고 했더니 얘가, 자, 일단 못된 짓했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럼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지금 뭘로 체포하는 거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통상체포는 의미가 없어지죠 통상체포, 그래서 이 경우에 별도로 영장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판례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 요게 뭐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31번에 우리 수화상 증거보전하고 증인신문 자,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뭐 그냥 문제여고 평이하죠 굳이 문제 따진다, 그럼 한 중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관련해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뽑으신 부분인데 이게 왜 어려워? 어려운 거 없잖아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요걸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수사의 성격으로 재판의 성격들이 있다 그럼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수사의 성격, 재판의 성격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자, 어떤 제도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수사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 공판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 상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수사의 성격한다, 재판의 성격이다 우리 재판의 성격이다 그럼 원칙상 불복 절차를 둔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삼심제도 있고 수사의 성격이다 그러면 수사는 당연히 이런 불복 절차를 두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체포, 구속영장 발부됐다 요거 내 불복자 두지 않고 영장 기각됐다, 불복자 두지 않고 구속기간 연장이 됐다 이런 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원칙상은 재판의 성격은 불복이 있고 수사의 성격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재판의 성격이다 그럼 재판은 공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공개 원칙이라고 했고 수사는 비공개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개하면 인권지판 상당히 좀 심하다라고 했고 그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다 그러면 우리 수사의 성격이다라고 했을 때 수사와 관련해서 일사부절의 원칙이 요건 적용이 안 되는데 재판의 일사부절의 원칙이 적용되죠 재판 한 번 끝났다 확정 판결 받았다 그러면 다시 들수실 수가 없죠 요게 있었고 세 번째 우리 네 번째와 관련해서 우리 재판이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수사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싹 요거를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수사상 증거 보정 그 다음에 참고인에 대한 증의신문이다 참고인에 대한 증의신문은 이거는 뭐에 대한 보완책이냐 여러분들 참고인 조사에 대한 보완책이죠 참고인 조사에 대한 보완책이다 피의자신문에 대한 보완책이 일단 통상체포고 참고인신문에 대한 보완책이 우리 참고인에 대한 증의신문인데 그럼 요거는 뭐냐 이건 당연히 우리 수사의 성격이죠 그럼 수사의 성격은 일단은 비공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참고인에 대한 증의신문은 검사가 신청하는 거죠 즉 검사를 위한 하나의 히든카드다 그럼 이거는 검사한테 일단 관련 내용을 보내는 거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법원이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 31번 볼까요 31번에 우리 2번하고 4번 좀 보면 2번 형사헌법 221조의 2 증의신문 청구하려면 증인의 진수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되는데 피의사실은 수확인 내심의 혁면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내심 우리 내사단계 지금은 이제 입건적 조사로 바뀌었죠 요거는 맨날 말했잖아 얘기를 우리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은 여러분들 일단은 수사가 있고 수사가 입건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입건이 있다 그럼 입건했으면 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소했다 그러면 공판이 되는데 형사헌법은 어디서부터 규정돼 있냐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단은 수사하고 공판 여기만 규정돼 있다니까 이전단계 입건전 조사 예전에 내사라고 했죠 내사단계는 우리 형사헌법이 규정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형사헌법이 규정된 거는 딱 두 개 검사하고 판사 요게 이제 규정돼 있고 그럼 경찰은 형사헌법이 원칙상 규정돼 있냐 안 돼 있다니까 일단은 형사헌법 체계는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형사헌법의 일단은 주인공은 검사고 판사다 경찰은 없다 그래서 경찰은 여러분들 이런 데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법 요게 규정돼 있는 거죠 요게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우리 여러분들 용의자 요 단계는 규정이 돼 있지가 않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 용의자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일단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헌법 명문에 규정돼 있다 그러면 X가 된다고 했고 그걸 머릿속에 꼭 박아두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시면 4번 31번에 형사헌법 221조 2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는 증인신문 한 법원이 보관함으로 공소제기 이전이라도 피해자던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라도 서류와 증거문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살을 할 수가 있냐 이러니까 이거는 검사를 위한 제도고 일단 참고인 조사에 대한 보완책이니까 이거 검사한테 보내는 거고 비공개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32번은 그대로 쭉 보시면 되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형법도 마찬가지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 형법은 상당히 체계적 논리형 헌물이라고 했죠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일단 형법 공부할 때 우리 3단 논법이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 팩트체크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유제냐 무제냐 유무제 일단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왜 이런 제도가 나오냐 이거라고 했죠 이게 우리 판결 요지 판결 이유라고 했습니다 헌법이다 그러면 결정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헌법 공부할 때도 형사헌법이다 어떤 제도가 있거든 이 제도가 어떤 성격이고 왜 이런 제도가 됐냐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라고 했죠 그럼 이해하시면 아 요거는 요렇게 되고 요거는 요렇게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그럼 기억이 오래가 무작정 여러분들 형사헌법을 그냥 암기한다 머리 깨져버린다니까 형사헌법 형사헌법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노조형 흐름 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3번에 우리 지금 보시면 자 33번에 기용, 니은, 디근, 니을, 미음 쭉 나왔는데 일단 지문 자체가 일단 맞네 일단은 통상적으로 박스다 그러면 니을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미음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다뤘던 최신 판례나 이거 판례들이고 우리 기억 보시면 수사기한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액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부의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수색물관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와 특정돼야 된다 반대로 특정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함부로 압수수색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수사기한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박에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험이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우연히? 영장 전용하면 안 된다니까 우연히 발견했다 그럼 스탑! 일단 스탑! 스탑하고 별도로 영장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네 번째 줄에 대법원은 우연한 유관 발견 원칙에 의하여 별도의 영장 없이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험이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 적 없는데 압수가 된다 일단 스탑 그 다음에 티그 수사기한이 피우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름하여 밟아든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밟아여 역장에 따라 원격적 저장 매체 접속하여 내려받으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사진만 허용되지만 원격적 저장 매체가 9개 있다 우리 구글에 지메일이 있었죠 구글에 지메일 이거 해당사항 없냐? 아니라니까 우리 네이버의 여러분들 네이버 메일이다 상관없다 구글에 지메일이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미음 지문을 알아볼까 미음 피의자가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아니면 클라우드 등 제3자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소화견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소화견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어 비밀번호 이미 제출을 받았다 아이디어 비밀번호 제공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일단 클라우드에 N드라이브에 있는 거 자료 일단 가득을 허용한 거죠 따라서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다 이것도 기존에 우리 최신 판례, 치킨 특강 때 다 했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4번 일단 거증 체계, 입증 체계 우리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이것도 뭐 우리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원칙은 엄격한 증명 그 다음에 우리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증명인데 우리 엄격한 증명은 일단은 불리한 것들 유무제와 관련된 것들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형법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로운 증명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 일단 형사소송, 어떤 절차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판사를 위한 것 그 다음에 피곤한테 유리한 것들은 우리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 두 문자 따드렸죠 우리 몰탕고양이 임신하면 재구속해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유로운 증명이고 여기다 플러스 몰탕고양이 임신하면 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형서법적 자 우리 형서법적 우리 절차적 부분이다 그러면 이때 자유로운 증명이고 그 다음에 형법적 부분이다 그러면 엄격한 증명 우리 형법적 증명이다 명예의 손재에서 우리 공연성 당연히 이건 엄격한 증명이죠 그 다음에 사실적시도 우리 엄격한 증명이고 명예의 손재에서 공연성에서 우리 판례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파 가능성이죠 전파 가능성 그럼 전파 가능성도 이것도 엄격한 증명인 자유로운 증명이에요 당연히 명예의 손재 구속력권에 해당하잖아 이런 경우는 엄격한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4번 좀 보겠습니다 공연성은 명예의 손재 구속력권에서 특정 소소에 대한 사실적지의 경우에 공연성에 부정된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사에게 증명해 책임이 있음의 원칙이나 전파될 가능성은 특정되지 않은 기관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잘은 증명이 됐냐 라고 하는데 전파 가능성?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 형법의 구속력권 해당하는 거니까 유무제와 관련된 거니까 엄격한 증명입니다 문제 잡으려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5번 35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35번도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되고 36번에 우리 2번도 잠깐 볼까요 36번도 문제가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자백은 일단 자백하게 했다가 이를 범벅 내지 취소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게 피곤해 항소이세에 돈이 급해 지해서는 아니될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일단 항소이세 이렇게 했네 근데 우리 본안 가니까 뭐라고 했냐 우리 밑에 3번째 줄에 이어진 검사의 우리 4번째 줄 밑에 4번째 보겠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이세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심문에 범죄사실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일관대의 범죄사실 부인했다 그럼 이거 자백이냐 이거 설명했잖아 우리 기초심화 강의 때 여러분들 항소이유사 항소한다 그러면 그때 석고대 바짝 엎드려 산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저 죄가 안됩니다 혹은 형량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본안 가서 어떻게 했냐 본안 가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발레미가 싸운다니까 왜 여기서 밀리면 본인 검사 말 인정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요한 건 여러분 항소이유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안이 중요한 거지 본안 가서 싸웠냐 인정했냐 인정했다 그러면 자백이 되지 인정하고 우리 발레미였다 부인했다 그럼 이거 자백이 아니라니까 항소이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 판단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37번 우리 전문 증거 전문 증거와 관련해서 이거 말씀드렸죠 전문이다 그러면 전해들은 소문이라고 했거든 우리 전문 전해들은 소문이다 근데 이게 전문이냐 폴리냐 판단할 때 여러분들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현장에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목격자 이거는 쉽게 잡아내지 목격자 예를 들어서 갑이란 놈이 A라는 성폭행했네 강간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B가 현장에서 목격했다 그러면 일단 A란 놈은 피해자니까 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B란 놈도 목격했으니까 당연히 현장이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법정과 진술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 본래 증거가 되죠 본래 증거가 되는 거고 이걸 갖다가 C한테 얘기했는데 C가 법정에서 얘기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전해들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서류가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서류가 하나 있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일단 이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네 이게 전문이냐 본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협박 편지란 말이야 데이트 폭력 제가 여자친구한테 계속 이걸로 협박 편지 보냈다 근데 이 협박 편지 자체가 증거로 제출됐다 그럼 이거 전문이냐 그럼 내가 협박할 때 이 문서가 현장에 있었냐 있었으면 이게 본래 증거라고 했죠 없었다 그럼 전문이고 그럼 내가 얘를 갖다 협박할 때 얘는 현장이 있었죠 그럼 당연히 이건 전문이 아니고 본래 증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협박 편지에 뭐가 있었냐 너 죽여버리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했는데 네가 어떻게 기동화를 거꾸로 신어 이렇게 해서 협박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사람 못 죽일 줄 알아 1년 전에도 전 여친 내가 죽여가지고 토막 내서 묻어놨다 근데 저의 전 여친에 대한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증거로 제출됐을 때 그럼 1년 전에 내가 전 여친을 살해했다 그 내용이 있었다 그럼 이게 전문이냐 본리냐 이때는 이 편지는 현장에 없었죠 1년 전 살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아 전문이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피의자 신문 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범죄 저질러놓고 6개월 전에 저질러놓고 그냥 경찰서에 가서 오늘 조사받았다 그럼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하죠 그럼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현장에 없었죠 6개월 전에 범죄할 때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전문이 되겠네 참고인 진술 조서도 마찬가지 아까 얘가 얘를 갖다 성폭행했는데 얘가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했네 그럼 얘는 현장에 없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아 이거 전문이 되겠구나 이렇게 잡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문서와 관련해서 막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현장에 있었냐 현장에 없었냐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이건 본래 증거 현장에 없었다 그러면 전문 증거 이렇게 일단 잡아내시면 좀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3번 나왔는데 우리 4번 잠깐 볼까요 4번하고 1번 좀 보겠습니다 4번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상태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미친놈이냐 이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B를 갖다 불러가지고 판사가 자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봤네 얘기 그럼 얘가 말할 때 미친놈이 말하는 경우가 있죠 현장에 있었냐 현장에 있었죠 그럼 이거는 전문의 아니겠네 분리 증거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도 좀 볼게요 자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저항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내용이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 내용 자 내용이네 우리 존재 자체냐 아니면 내용이냐 이것도 뭐 둠자 따뜨려서 말씀드렸죠 자 이건 존재 자체가 되냐 아니면 내용이냐라고 하는데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첫 번째 자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이다 내용이 문제가 됐네 내용이 자 내용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자 이거 본래가 아니고 전문이라고 했죠 내용은 우리 전문 일단 증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서가 있었냐 문서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존재 자체는 여러분들 본래 증거라고 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존재 자체다 그러면 아 얘는 우리 본래 증거다 그래서 둠자까지 따드렸습니다 우리 내용은 우리 자 내전은 그 다음에 우리 존재 자체 자체다 그러면 본 그래서 우리 두 문자 우리 자 내전은 자본이다 아 여러분들 전쟁 내전 있죠 전쟁하려면 내전은 우리 이제 쿠데타 이런 것들 안에서 싸우는 건데 그걸 말고 지금 러시아하고 울크라이나 전쟁 안잖아 전쟁은 결국 뭐냐 자본 싸움이다 그래서 내전은 자본이다 이렇게 둠자 따서 암기해도 된다고 했죠 일단 이렇게 싹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밑 다음 페인 38번 좀 볼까요 자 38번에 우리 1번 2번 3번 4번 나왔는데 뭐 4번 충분히 소가 될 거고 2번도 소가 될 거고 자 1번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와 B의 개별 면담에서 대안 내용이 피고인 갑에게 불러줬고 A와 B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둘이 두 분이 면담하셨죠 면담인데 거기서 우리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용 하나하나 수첩을 적었었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 내용이 기대된 갑의 업무 수첩이 그 대안 내용을 증명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 자 대화 내용이라고 했네 대화 내용 자 증술 증거인 경우에 피고인에 작성한 진술에 대한 형상법 313조 1항이냐 아까 이거 말씀드렸는데 아까 내용이다 그러면 아까 전문의라고 했죠 이거는 잠깐 좀 보면 자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했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 두 분이 어떤 얘기했냐 자 오늘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요게 2020년 3월 달에 자 두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으로 해볼까요 자 일단은 22년 자 두 분이 22년당 아 6월로 해보겠습니다 22년 6월 달에 두 분이 딱 자 일단은 두 분이 독대를 하시는데 그 부탁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거요 그 석 달 전에 부탁한 건 저희 직원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이었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 자 일단은 딸내미 있죠 우리 정유라 씨 즉 조카가 됩니다 그 조카랑한테 승마 지원한 건에 대해서 승마하고 그 다음 50억 지원한 건 자 그거 석 달 전에 요청을 해드렸는데 아 그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 제공이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분들이 갑과 을이 자 22년도 6월 달에 뇌물 자 관련 자 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뇌물 관련 얘기를 자 뇌물은 언제냐 자 22년도 3월 달에 뇌물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3자 뇌물 공예자라고 했을 때 뇌물 주고받은 거 요걸 갖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인 병이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다 수첩에 기록을 했다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불러주신 것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자 갑과 을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을 얘가 하나하나 기록을 했다 그럼 대통령은 일단 여러분 형사 피고인이 되죠 피고인이 불러준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다 불러주는 거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얘기했다 얘가 가서 법정 진술을 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뭐가 될 것이냐 일단은 316조가 적용되는 거죠 316조 자 316조에 피고인 전문 진술이 되는 겁니다 피고인 전문 진술 요거 조금 조심하시게 자 세 번째 줄에 증명 의견 진술 증거인 경우에 피고인이 작사한 진술서에 대한 형상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할 것이냐라는데 업무 수첩에 적었다 그러면 그대로 내용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313조에 피고인 요 관련해서 일단은 뭐 얘가 하나하나 적었다 그러면 자 이때 진술 기재 서류가 뭐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뭐 그대로 정확히 적은 건 아니죠 수첩이다 그럼 얘가 유학정리였기 때문에 요건 뭐가 되냐 우리 316조에 자 1항에 피고인 자 일단은 전문 진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지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그래서 38번에 2번하고 4번은 소고가 됐을 거고 3번도 어렵지 않게 소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소고법으로 해서 풀어낼 수도 있는 문제다 일단 뭐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에 자유심증지 요거에 뭐 틀린 친구 없었겠죠 요렇게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틀리는 개수가 한 3개 4개 전체 이제 40문제에서 점수로 한 사람에 한 90점에서 92.5 이렇게 될 거고 남경이다 그러면 한 5개 저는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 6개 한 85점 그 다음에 조금 더 맞췄다 그러면 87.5 요정도 하면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문제 오늘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일단은 아 이렇게 출제됐구나 요거를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24년도 1차 시험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요게 이제 문제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크게 이제 두 가지 한 말씀 드릴게요 시험과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또 6개월 동안 같이 해야 되잖아 내년 아마 3월 정도에 시험이 있을 것 같은데 늘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 이렇게 출제든 저렇게 출제든 문제가 작년같이 극강 난이도가 되든 올해같이 물시험이 되든 아니면 올해 2차같이 그냥 적정하게 문제 출제되든 여러분들 절대 중심 잃으면 안 돼 자꾸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뭐 이 선생이 저렇게 하고 저 학생이 저렇게 하는데 자꾸 이쪽 휩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휩쓸리고 그럼 여러분들 자꾸 뒷북만 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절대 흔들지 마시고 수험생에서 여러분들 그게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시험이든 승진 시험이든 아니면 고시든 수능이든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약 늘면 폭망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절대 지협적인 것까지 불안한 마음에 드립답하지 마십시오 올해 작년 2차같이 정말 어려웠다 극강 난이도였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지협적인 거 나고 이거 다 맞춰야 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작년 여러분도 100문제여서 커트라인 60점대 후반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30개를 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한다는 얘기거든 그다음에 올해 1차같이 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해야 되는데 그렇다더러 여러분들 너무 자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필요한 게 어느 정도까지가 됩니까? 일단 우리 형법이다 그러면 형법은 그냥 파이브를 하고 있잖아 우리 형법 개관계기초총정리 그다음에 조문학설제 이게 이제 세트고 아까도 봤지만 거기서 거의 다 나왔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머지 추가할 게 최신 판례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험 한 두 달 전에 다 최신 판례까지 다 해드립니다 찍기특강까지 다 해드리니까 일단 그거 그다음에 형사원법이다 그러면 형사원법이 9월 달에 여러분들 일단은 형사원법 개관계기초총정리가 출간이 됩니다 수사증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형법의 객관계기초총정리 형사원법의 객관계기초총정리 그다음에 형법의 조문학설제 요것만 내가 확실하게 마스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마스터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진도율 모의고사 같은 거 좀 추가해가지고 트레이닝 좀 하고 그다음에 실전훈련 해야 되니까 동영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실전훈련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모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점수가 흔들리지 않고 형사법은 내가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마무리 공부할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일단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량이 필요해서 넓히지 않거든 이게 형사법이 중요한 거는 형사법은 당연히 전략감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그 역할도 하지만 나머지 경찰학이나 헌법도 해야 되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형사법을 필요해상 확 늘려버리죠 그러면 그만큼 경찰학이나 여러분들 헌법을 공부할 시간이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형사법에서 절대 필요해상은 늘리지 마십시오 뒷붙지지 마시고 요거 하나 일단 좀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학생들이 이게 자꾸 이제 시험이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을 하거든 분석을 하는데 아 이걸 분석을 하고 다음 시험 예단해버려 절대 외웁니다 특히 제가 형사법은 확실하게 방향 잡아주니까 절대 저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경찰학의 최근에 계속 좀 들쑥나스게 일단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1차, 2차 작년 2차 극강단위도 했다가 올해 정말 멋있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냥 출제했다 올해 또 2차에서 상당히 좀 많이 더 어려웠죠 그래서 시험이란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기출이 바이브리지 이거는 수능시험도 마찬가지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아니면 공시도 마찬가지 이건 당연히 기출이 기본이야 근데 학생들이 기출만 가지고 선생님 기출만 해서 다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 기출은 말 그대로 이미 출제된 거잖아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출제될 것들 출제되는 것들이 최신 판례나 그 다음에 신유형의 문제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당연히 기출은 이렇게 하시고 기출이다 그러면 객관식 기출 총정리 그 다음에 우리 조문학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동영 모의고사 가지고 실전훈련, 트레이닝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 1차 시험 선생님이 제가요 공부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혹은 제가 좀 자만해가지고 올해 2차 시험에서 썩 이제 합격할 정도의 성적은 아닌데요 아 이번 시험을 공부하면서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혹은 제 문제점을 제가 확실하게 파악했습니다 내년 시험은 제가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또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시험 대부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커리나 그런 것들은 카페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카페에 공지사항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들으시라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들 빠이빠이 에듀윌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합격 패스 예 Bass 해본